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학년도 초등교원 임용경쟁시험을 합격하여 현재 초등교사로 일하고 있는 임찬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초등교원 임용경쟁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공부의 방향성과 제가 고시생 시절 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가지 정보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많은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고시생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임용고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거나 아직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육대학교 재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교회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원 임용경쟁시험은 말 그대로 초등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먼저 1차 시험에서는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이라는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교양적 지식 그리고 교육학적 지식을 논술로 풀어내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60분 동안 진행되고 2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 시험은 크게 A와 B로 나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13개의 과목들이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험을 70분 동안 응시하게 되며 이 교육과정 A와 B의 점수를 합친 80점의 배점이 교육과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이 두 부분을 합친 100점 만점에 가산점이 포함되어져서 1차 합격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1차 시험에서 합격한 응시생들은 2차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2차 시험의 경우에는 크게 심층 면접,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실현, 그리고 영어 면접과 영어 수업 실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강원도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시험 없이 교직 논술로만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변별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응시하는 영역이나 배점 또는 자세한 공지사항이 모두 상의할 수 있으니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 여러분들은 각각 시도교육청의 시험 고식 공고를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교사가 교직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직관, 또 교사가 가져야 할 다양한 태도들에 대해서 면접 형태로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미리 15분 동안 구상을 할 수 있는 구상형 문제와 직접 시험장에서 문제를 확인하여 답하는 즉답형 문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수학습 과정안 영역인데요. 특정 단원과 내용이 제시된 교수학습 과정안을 완성하는 영역입니다. 이 경우 교수학습 과정안 시험을 응시하는 지역이 있고 응시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실현은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뒤 실제로 시험장에 아이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실제로 시연하는 시험입니다. 다음은 영어 면접입니다. 영어 면접은 시험장에서 영어로 된 문항을 확인하고 영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문항에 대해 영어로 면접을 시행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수업 실현이 있는데요. 일명 TEE라고 하는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수업 실현과 크게 다를 것이 없고 영어 과목을 영어로 가르쳐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 수업 실현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영역과 배천들이 다른데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집단 토이 또는 수업 나눔이 포함되어 있고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문 소양평가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평가가 추가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1년간 임용고시를 어떻게 준비할지 그 흐름을 1차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1차 시험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교직 논술, 기본 이론, 강론, 그리고 교육과정 원문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교직 논술 기출문제집 또는 관련 교육학 서적들을 통하여서 교육학적 지식을 공부하고 제시된 문항에 알맞게 논술로 그 글을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안에는 기본 이론, 강론, 그리고 교육과정 원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 과목을 어떻게 배워나가는지 이 과목을 가르칠 때 어떤 이론과 어떤 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학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영역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강론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교과서로 배우게 되는 지식들 또는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 지식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영역으로 임용고시 시험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며 가장 어렵기도 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원문입니다. 교육과정 원문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각 과목별 교육과정인데요. 이 내용은 상대적으로 해가 지날수록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교육과정 원문이 있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암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후에 설명드릴 교육과정 총론 그리고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라고 불리는 통학교과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나 출제하는 영역이 교육과정 원문이기 때문에 해당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원문을 성실하게 봐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1년간 공부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4학년이 시작되는 1월 겨울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각각 듣는 임용고시 사이트나 임용고시 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고정된 내용이 아니라 개인별 또는 취향별, 공부 스타일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1월부터 3월까지는 각각 강의에서 나오는 기본이론을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이어서 4월에서 5월경에는 교육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교직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교직실습을 나감과 동시에 강론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교생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응시생들이 많습니다. 이 4월에서 8월 기간 동안 강론을 공부하면서 교직 논술 공부도 함께 시작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스갯소리로 꽃이 필 때쯤 교직 논술 공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5월에서 6월경 교직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데요. 아무래도 후반부로 갈수록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론이나 이 외의 내용을 준비하는 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5월에서 6월경에 미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또 여름이 지나면서는 본격적으로 고시생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9월부터 10월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마무리되게 되며 이때부터 여러가지 모의고사를 풀어보거나 일명 총정리라고 하는 뽀개기 과정이 진행됩니다. 9월에서 10월 동안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외운 내용을 점검한 뒤 11월에 1차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공부 시작 시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학년이 시작되는 1월 겨울에 시작을 하고요. 1월에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응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또는 그 전인 1학기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생실습 후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거나 또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다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워낙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보니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미리 공부를 시작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기 지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학년 때부터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임용고시를 본격적으로 대학생 시절 동안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교육대학교에서 듣고 있는 다양한 강의들이 임용고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를 듣는 내용들이 임용고시를 공부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 재학 시절 동안 듣는 강의 내용만 충분히 잘 들으셔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파트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이론, 강론, 교육과정 원문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은 내용 이해, 이어서 그 내용을 암기한 뒤에 중요한 내용, 꼭 외워야 하는 내용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선별한 내용 중에서 꼭 외워야 하는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외우게 되고요. 그 외에 자기가 더 추가로 외우고 싶은 부분이나 배경지식, 또 더 중요하지는 않지만 외우면 좋을 법한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암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각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이론입니다. 기본이론은 상대적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내용이 강론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자세하게 훑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처음 볼 때 자세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이론 내용을 먼저 자세하고 꼼꼼하게 본 뒤에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본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학문적 용어가 많고 또 키워드 중심의 단어들이 중요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이 내용이 수업 속에서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장면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업 장면에서 기본이론의 내용인 단계, 모형,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 단계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는지 이 이론은 어떤 이론인지를 묻기보다 수업 장면에 적용되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수업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이론을 공부하는 방법은 청킹입니다. 우리가 태양계를 공부할 때 수금지화, 목토천해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것처럼 나만의 청킹 또는 재미있거나 또는 웃기거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만한 청킹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청킹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청킹을 통해서 외우게 되면 덜 지루하고 조금 더 재미있게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론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론을 공부하는 방법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강론의 내용이 전체 시험의 6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그 양과 출제 범위의 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하게 모든 내용을 공부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과목별로 공부하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목별로 쪼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과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어 과목은 학년별 내용을 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많은 국어 내용들을 한 번에 공부해야 하는데요. 1학년에 나오는 내용, 2학년에 나오는 내용, 심지어는 5학년과 6학년에 나오는 내용들이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글에서 중요한 부분 찾기, 글에서 중심문장 찾기, 이러한 내용들은 요약하기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파트에서 요구하게 되는 지식들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각각의 내용을 따로 구분해서 외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각론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처럼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 영역에서 필요한 지식들은 무엇인지를 머릿속에서 지도를 그려가는 느낌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하며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학 과목입니다.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계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열성이라는 것은 수학 과목에서 특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우는 지식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1학년에서 배운 내용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분모가 다른 분수의 계산을 배우고자 한다면 문제의 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분모가 같은 분수의 계산은 할 수 있다라는 인식과 전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에는 아이들의 선행 지식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 내용이 다음 학년에서 어떻게 심화되는지를 계열성을 생각해서 따지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관계적 이해라는 것이 수학 과목에서는 특히 필요합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 분들은 관계적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관계적 이해라는 것은 어떤 식을 풀어내거나 계산을 할 때 단순히 그 계산 과정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과정이 나오게 되었는지 왜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해를 관계적 이해라고 합니다. 특히 교사는 이 관계적 이해가 가장 필요합니다. 받아올림을 할 때 위에 숫자 1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숫자 2를 쓰는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지 통분을 할 때 통분의 과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고 왜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실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교과입니다. 사회는 앞서 말씀드린 국어와 수학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GIS 또 지도를 보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도해력과 같은 다양한 학문적 지식 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용어들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고 그 용어들이 강론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키워드 용어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 안에는 역사 영역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역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돼서 현재 출제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응시했던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유례없이 역사 영역이 출제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적잖지 않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역사 영역도 작년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을 때 출제가 되는 부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역사 영역도 빠짐없이 한 번씩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입니다. 사실 과학이 강론 내용이 굉장히 많고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목입니다. 특히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등 여러 가지 과목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과 지식을 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과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지식을 아이들이 습득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거치는지 그 실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학적 지식은 무엇인지 그 실험을 준비할 때 필요한 준비물 또는 유의점들을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수업 때도 과학 수업 실험을 하게 되는 경우 준비물만 제공을 해준 다음 실험을 진행하는 수업을 진행해라 라고 시험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준비물만 보고 직접 교사가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준비물 주의점, 교사의 안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5개념인데요. 아이들이 과학적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5개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는 모두 다 투명하다 이러한 5개념이 있을 때 교사가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이 5개념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배경 지식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에 정말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마음속에서 살짝 밀어두었던 과목이기도 한데요.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강론 부분이 영어 교과서 출판사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영어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강론보다 기본 이론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업 장면과 거의 100% 연계해서 출제되게 되는데요. 이 수업 장면에서 영어와 관련된 학문, 이론, 모형, 또 학자들이 이야기한 다양한 학문적 지식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독이라고 하는 익스텐시블 리딩이 어떻게 학교 수업 장면에서 적용이 되어져 있는지 또 교사가 오픈 퀘스천을 어떻게 어떤 장면에서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수업 장면과 연계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어 기본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은 실제 수업에서 어떤 예시로 드러나게 될지 함께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음악과 미술인데요. 음악과 미술은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음악과 미술은 배점이 크지가 않고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음악과 미술은 작품 위주로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가사나 또는 다른 정보가 없는 백악보 또는 우리나라 국악의 전통악보인 정간보 또 여기에서 화성을 찾거나 또 이게 어떤 장조인지 어떤 단조인지 어떤 전통 음계가 드러나 있는지를 악보, 작품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악보들을 보시고 그 악보에서는 어떤 장단이 사용되는지 그 악보에서는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지를 음악적 지식과 함께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술 교과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술 작품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더 편합니다. 미술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은 어떤 유형인지 이 작품을 만들 때 유의해야 하는 점 교사가 안내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특별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 작품 속에서 어떤 단계로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그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공부해 주시면 더 쉽고 빠르게 미술 교과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과입니다. 사실 실과 과목은 농업 또는 음식 만들기와 같은 가정, 성과 생활, 또 진로 등 다양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 그대로 실생활과 관련된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 실과 과목의 경계선이 상당히 불분명하고요. 그 양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실과 공부를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 정말 피식 웃을 정도로 건강한 강아지를 고르는 방법 또는 빵을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과 순서 등에 대해서 실제로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과 과목은 어떤 부분에서 또 뜬금없는 부분, 또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항상 유의해 두시고 실과 과목은 관련 지식 또는 더 알아보기, 배경 지식과 같은 추가적인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체육 교과목입니다. 체육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배점 자체도 다른 예체능 교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동작과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육에서는 농구, 축구, 띔틀, 또 이외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 다양한 체육 교과 지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는 각각의 종목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떤 동작이 정확한 동작인지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단계를 점점 거쳐 나가면서 그 종목을 배울 수 있는지, 킥을 하거나 패스를 할 때 어떤 동작이 정확한 동작인지를 말로 또는 글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만약에 학생이 잘못된 동작을 하고 있는 경우 그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패스를 잘못하고 있는 학생에게 정확한 동작이 들어가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아이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들이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잠이 왔을 때 체육 교과목을 공부하면서 자리에서 직접 일어나서 자세를 따라해보기도 했고요. 직접 내가 해보면서 아,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점에서는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겠구나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파악해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동작이 무엇인지 또 피드백은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체육 교과목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과목으로 도덕입니다. 도덕 같은 경우에는 강론 파트보다 역시 기본 이론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사실 도덕은 배점이 가장 적기도 하고요. 양 자체가 배점이 적은데 정말 많다 보니 수험생들이 사실상 많이 포기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도덕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모형도 굉장히 많고요. 학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문제는 정말로 한 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 도덕 교과목을 공부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도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나실 때 미리 모형의 단계를 외우시고 이 각각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출제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덕 교과목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용이 많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암기해 주신다면 도덕 교과목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청킹과 관련된 부분을 저는 도덕 교과목에서 많이 사용했는데요. 도덕 모형을 외울 때 청킹을 사용해서 외우면 훨씬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강론에 이어서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들은 총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그 예시입니다. 총론은 각각 해인 연별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떤 부분에 중점이 되고 있는지를 교육부에서 고시한 문서인데요. 이 총론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단어를 쓰지 않으면 모두 다 오답 처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근거에서 정확한 문장, 정확한 단어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상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수많은 페이지의 교육과정 문서를 달달달 외울 수 있는 수준까지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과정 문서는 암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문서를 공부하실 때에는 먼저 중요한 단어, 중요한 부분의 네모칸이나 빈칸을 뚫어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점점 더 그 빈칸을 늘려나가면서 이 문서 자체를 암기할 수 있도록 그 범위나 바운더리를 확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학생들 또 응시생들이 가장 방심하기 좋은 과목입니다. 양 자체가 많지도 않고요. 정말로 A4 한 페이지에 그 내용이 모두 다 끝날 만큼 굉장히 작고 또 내용이 적은 과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많이 방심을 했었는데요. 실제 임용고시를 응시할 때 정말로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과목에서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아서 턱 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적어서 방심하기도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더 세밀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이 적다고 끝까지 미루지 마시고 처음부터 꼼꼼하고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게 바로 이 세 가지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교과입니다. 이외에 안전한 생활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원문 문서를 통해서 확인은 하긴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중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하에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교과목들의 교육과정 문서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육과정 문서를 달달달 외워서 적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내용체계, 핵심 역량 또는 성취기준 또는 교수학석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문서들을 외우고 점검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기가 분명히 필요한 과목들도 있고요. 또 개개인마다 중요성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우는 과목과 외우지 않는 과목들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더 중점적으로 교육과정 공부를 할 것인지 확인하시고 외워야 할 과목과 외우지 않아도 될 과목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전 연도 또 그 전 연도에 어떻게 기출문제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영어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교육과정 원문 문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 또 출퇴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과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공부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초등교원 임용 경쟁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 구성과 시험 교과목 또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가지 팁들이나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정보로 기억되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1차 시험과 관련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스터디 관련된 부분, 뽀개기 관련된 부분과 함께 제가 시험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구성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